500년 역사의 원평장과 더불어 거대한 가축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김제 원평. 덕분에 내장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시장의 명성은 옛말이 됐지만 신선한 선지가 들어간 막창순대와 다양한 구속고기, 담백한 육수가 어우러진 국밥은요. 지금도 원평의 명물로 꼽힙니다. 김제의 숨은 보물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이 국물부터 보세요. 진짜 진하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럴 때 무조건 찍찍. 아버님 이 맛은? 아버님 지금 구해주지 말고 좀 있다가 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버님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님 밑에 보셔요. 어마어마하죠? 아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깊은 맛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앉을까요? 앉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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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